안녕하세요 상상영어 최병균입니다. 이번 시간은 VOA 60 미국 시간으로 September 4th, 2020 먼저 영어 뉴스 보여드리고 이어서 해설 다시 영어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내 quin정말, 송골교의 선거와rob Birthday과 국가의 아스국의 논의 전국은 테이포 luar한 예정에 관한 위치한 고링 경험을 통해 원하는 경험을 통해 이러한 비 than who other medical 침의 지점에 관한 주식을 내놔, 일본은oser 세계적 다진 행복한 공원으로 기반으로 après 결정된 한국 시점을 정지하는 시회의 연속도 제안에 관한 경험을 추천드리고 세계보건기구가 말했다 예상하지 않는다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내년 중반까지는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즉 내년 중반이 되어서야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말 타이완에서 체코와 미국관리들이 금요일에 국제협력에 관한 회의에서 연설했다 뭐뭐하는 동안에 코로나19 건강위기 동안에 국제협력에 관한 회의에서 양국관리들이 연설했다 일본은 첫 회의를 열었다 어떻게 하면 토큐올림픽을 안전하게 개최할 것인가에 관한 첫 회의를 열었다 코로나19로부터 토큐올림픽 경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개최할 것인가에 관한 첫 회의를 열었다 레바논에서 구조팀이 보고했다 흔적을 찾았다 이 무너진 건물의 잔해 아래에서 생명이 즉 사람이 살아있다는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이 구조물 즉 이 건물은 붕괴했다 30일 전에 한 폭발이 베르트를 강타했을 때 30일 전에 이 건물은 붕괴했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ays it does not expect vaccinations against the new coronavirus to be widespread until the middle of next year In Taiwan, Czech and United States officials spoke Friday at a conference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during the COVID-19 health crisis Japan holds its first meeting on how to keep the Tokyo Olympic Games safe from COVID-19 And in Lebanon, a rescue team reported finding signs of life under the wreckage of a building The structure collapsed 30 days ago when an explosion hit Beirut